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재미있게 식생활과 음식문화 정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식탁 오늘도 홍신혜 요리연구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네. 아니 어깨를 뚫어내셔가지고.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보고 계시겠지만. 너무 추워. 어깨가 살짝 뚫려 있는데 이게 패션으로는 컷오프 패션이라고. 어깨를 살짝 뚫었는데 너무 춥네요. 뭘 대야 되겠는데. 꼬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운 날에는 뭔가 따끈따끈한 국물. 그렇죠. 저는 국물이 먹고 싶네요 오늘은. 국물뿐만이 아니라 사실 입술에 닿는 감촉과 그리고 입 안으로 이렇게 쑥쑥 밀려 들어오는 그 느낌이 좋은 국수. 면치기. 그렇죠. 면치기. 그런데 이게 막 푸르르 이게 아니라 그냥 입으로 이렇게 쑥 밀려 들어오는 그 느낌이. 뭔가 보들보들한 그런 국수 요리들 특히 우동이나. 그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사실 그 얘기를 하기로 하고서는. 그러면 면열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죠. 뭐 잔치국수 비빙국수. 어떤 걸 좋아하세요? 이 계절에는 사실은 칼국수죠. 칼국수. 칼국수 맛있죠. 특히 조개를 듬뿍 넣은. 또 조개를 좋아하시는군요. 또 이제 조개가 나오니까. 감자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이게 되게 여러 가지를 다 챙기시네요. 뭐 국수 면발 감자의 약간 찐득함. 그리고 또 따뜻한 국물. 그리고 또 국물도 또 시원해야 돼 그러면서. 그래서 조개. 조개. 감칠맛 폭탄. 좋습니다. 이 국수가 생각이 나는 계절이라서 사실 준비를 하긴 했지만. 국수에 대해서 많이 잘못 알고 계신 것들. 특히 약간 이래요. 제일 속상한 거. 국수나 한 그릇 간단히 말아먹을까? 이거 절대 안 간단하죠. 그렇죠. 안 간단하죠. 어디로 가서 국수가 간단합니까? 면 삶는 시간이 짧다 이 소리인가요? 그렇죠. 면이 공장재로 나와 있으니까 약간 이런 말이 유행하기 시작한 거지만. 전혀 간단하지 않고요. 세상에서 제일 간단하지 않은데 힘든 게 김밥이랑 국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김밥도 많은데 얼마나 복잡한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김밥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국수만. 국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는 언제부터 먹었던 걸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국수를. 국수를 언제부터 먹었다라는 정확한 기록이 사실은 없어요. 이것도 아직도 싸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실크로드 때문에 미리 어떻게 정해져서 국수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처음으로 국수가 발견된. 기록에 나온 건. 그 기록에 나온 게 기원전 4천년 전에 황화강 일대에서 국수가 발견됐다. 이런 기록들이 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어떤 형태의 국수를 만들어 먹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이렇게 오래됐어요? 중국이냐 이탈리아냐로 지금. 서로 누가 먼저냐. 이렇게 좁혀져서 서로 자기네가 원조라고 하고 있고 이태리에선 자기네가 중국에 전파한 거다. 중국에선 중국에서 이태리로 넘어간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이거는 밥보다 만들기가 더 어려운 거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오래됐군요. 사실 빵이나 떡이 조금 우리가 곡물 역사상 되게 주요한 그런 아이템이고 그리고 이게 좀 주식으로 삼는 민족들이 많으니까 이게 더 오래된 거 아니냐 하는데 사실 국수가 훨씬 오래됐고요. 이 빵이나 떡 같은 경우에는 가루로 재분을 한 다음에 이걸 다시 쪄야 해서 쪄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거 반면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국수는 사실 길다랐지만 그 어떤 형태의 반죽도 다 국수예요. 수제비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일종의 국수라고 볼 수 있고. 중국면들을 생각하면 사실 굉장히. 예전에 또 말렸죠 그거를. 그렇죠. 말린 것도 있고 생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빵떡이랑 같이 가는 곡물 재분 기술이 있은 다음에 음식인 거죠. 면의 종류가 그러면 너무 많겠네요. 많죠. 아까 칼국수 얘기하셨잖아요. 뭐 이 시절에는 칼국수죠 라고 하는 게 사실 칼국수가 국수의 특성보다는 국물이랑 같이 어우러졌을 때. 그렇죠. 그런 느낌인데 칼국수라고 하는데 칼자가 앞에 붙은 거는 썰어서예요. 칼이군요. 그렇죠. 이게 이제 도삭면도 마찬가지고 칼로 썰어서. 그것도 도삭이라고 하는군요. 칼로 썬다. 도삭. 그런데 전체적으로 카테고리로 치면 이거는 제면이라고 얘기해요. 썰은 거. 썰은 거. 우리가 떡도 지난번에 얘기할 때 떡도 지지는 떡 찌는 떡 치는 떡 되게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것도 형태를 이렇게 봤을 때 제면이라고 하는 칼로 써는 그런 면 종류가 있고 또 납면이라는 게 있어요. 납면. 납면은 이제 납작한 거. 수제비라든지 반죽을 해서 납작하게 해서 조금 익는 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면적을 조금 이렇게 만든 이런 게 납면들이고 그리고 또 앞면이라는 게 있어요. 압출할 때 앞 누르는 거. 어딘가에서 뽑나요? 그렇죠. 냉면이 대표적인 예죠. 냉면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틀에다가. 기계에서 이렇게 나오나요? 그렇죠. 틀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눌러서 올챙이 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싹 누르면 아래로 면이 쭉 나오는 압출 형식의 면이 앞면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제일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소면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소면이 되게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게 소면이 원래는 이름이 하얀 면이라 그래갖고 소면이에요. 지금은 소면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가느다란 면. 그렇죠. 소면, 중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나와 있지 않나요? 지금 이게 나중에 산업화가 되고 나서 이거를 한문을 한글로 쓰면서 약간 변명이 된 이름이 맞아요. 그래서 이게 자글소자가 아닌데 이게 하얀 소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소면이라고 한다면 국수인데 고기를 사용하지 않은 채식국수를 또 소면이라고도 불러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하얀 소면에서 채식국수에서 지금은 작은. 그냥 작은. 가느다란. 가느다란. 네. 그래서 이제 소면, 중면 그리고 나서는 또 여러 가지 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사이즈로 나뉘게 된 건 완전 최근의 일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느다란 긴 국수 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 다 소면이고. 그런데 이게 국수는 국수 얘기하다 보면 육수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국물을 어떻게 냈느냐. 이거에 따라 또 국수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죠? 이거는 진짜 문화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멸치 육수도 있고요. 그게 제일 맛있죠. 네. 이게 이제 개인차이긴 하지만 멸치 육수도 있지만 이게 지역별로 보시면 꿩 육수를 사용하는 평양이나 이북 지역들도 있고. 생선 육수를 사용하는 진주나. 생선 육수. 그렇죠. 아니면 평안도 그쪽 지역들도 있고. 또 고기 국수가 있잖아요. 제주도에는.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또 특이하게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다 섞어서 사용하는 것들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이 국수를 말 수 있는 육수는 그야말로 그 지역에서 많이 나는 특산품을 대부분 이용을 하고요. 동치미 같은 것도 육수로 사용을 해요. 이걸 이제 고기랑 고기 국물이랑 섞기도 하고 또 그렇게 그냥 동치미만 가지고 하기도 하고 김치 말이라고 하는 물김치. 맞네요. 거기에다가 그냥 말아서 먹는 김치 국수도 있고. 그것도 시원하죠. 그렇죠. 국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국수가 들어가고요. 또 따라서 밥도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밥도 다 말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육수 문화는 사실 그 지역의 특산품하고 굉장히 많이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해외를 보면 일본도 볶음국수, 중국은 특히 볶음국수, 동남아 지역도 그런 게 많은데 우리는 볶음국수가 있나요? 있죠. 지금 요즘으로 제일 많이 떠올릴 수 있는 거는 잡채. 그런데 이 잡채가 굉장히 말이 많은 음식이에요. 어디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국수래요? 잡채를 우리나라 음식으로 생각하세요? 뭐 우리 당면이 중국 당면하고는 좀 다르니까 잡채는 워낙 오래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제 마음대로 생각한 거군요. 잡채가 사실 한식을 대표하는 그런 음식에. 하나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선두주자처럼 돼 있고 너무 맛있는. 생일상에도 내야 되고 많이들 주요한 날에 쓰시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궁중음식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음식을 배우기도 했는데 그 황혜성 교수님 옛날에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 당면 잡채를 일컬어서 가난한 자의 잡채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원래 잡채라고 하는 거는 국수가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잡채는 국수 아니잖아요. 당면이 안 들어가요. 원래 안 들어가요? 네. 원래 당면이 안 들어가고요. 잡채라고 하면 한 6, 7가지의 다양한 채소를 썰어서. 채가 채소라는 의미군요. 같이 볶아서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질문은 사실 우리나라에 볶음국수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주셨지만 실제로는 볶음국수라고 하는 형태가 당면 같은 그런 형태가 아니라 옛날에 잡채에 들어가는 게 찹쌀 전병 같은 거를 국수라고 본다면 남면이죠. 남면. 눌러서 만든 거. 이거를 기름에 지져요. 그렇게 해서 같이 볶아서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볶음국수의 형태는 있습니다. 있군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무슨 약기우동이라든지 무슨 넓은 홍콩면 국수 볶음이라든지 이런 형태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잡채를 볶음국수에 넣을 수 있느냐. 지금 현재는 가능해요. 우리나라 문화가 이제는 당면을 우리 걸로 소화를 하고 거기에다가 우리 재료를 넣어서 간장 양념을 해서 우리 음식으로 다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한국 음식으로는 잡채가 볶음국수다. 말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당면이 유행을 하기 시작한 거는 6.25 전쟁 이후 혹은 일제시대 때예요. 그렇게 빼기 안 됐군요. 얼마 안 됐어요. 이 당면 공장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밀이 완전히 귀했잖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뭔가 한 번 밀 얘기하면서. 했을 때. 이 밀이 귀했을 때 그 밀 이전에 과연 무엇으로 이 가루를 내서 해먹었느냐. 메밀 혹은 녹말. 녹두. 녹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시절 이후에 이제 고구마 전분이라든지 감자 전분이 좀 활성화되면서 개마공원에 큰 농장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북에 실제로 사리원에 당면 공장이라는 게 생겨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국의 영향이었죠. 그런데 그 당면 공장이 생기고 나서 전쟁이 나고 그리고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부산으로 가서 부산의 남포동 특산품 중에 하나가 비빔 당면이 있잖아요. 맞다. 그런데 부산이 특별히 당면하고 어떤 연고지가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왜 그걸 드시나 저도 항상 궁금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피난을 가신 많은 분들 그리고 상인분들이 이 당면이 굉장히 포만감이 좋고 이걸로 요리를 하면 굉장히 빨리 되고 해서. 또 맛도 있죠. 그렇죠. 쫀득쫀득하게 씹는 맛도. 양념이 그냥 싹 그냥 겉두는 게. 이걸 가지고 포만감이 있는 한 끼 식사를 빠르게 때웠던 데에서 이게 특산품화도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전쟁의 수혜자고 이걸 가지고 순대도 만들고. 맞아요. 당면이 만두도 들어가고 당면이 들어가서 양을 뿌릴 수 있는 뭔가 굉장히 좋은 구실이 되었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당면이 유행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잡채도 그리고 여러 가지 요리에 다 응용도 가능했었고요. 우리나라 음식에서 사실 당면을 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서민 음식이. 이 당면이 공장을 여러 군데 세우면서 이렇게 막 부은 길을 맞이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잡채라든지 숯들이라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당면이 기본값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이라고 지금 보여지는 거죠. 그러네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볶음국수는 그래서 있습니다. 있긴 있군요. 어쨌든 당면 잡채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오늘 얘기 다 못했는데 저희가 다음에 또 이어가도록 하고요. 건강한 식탁 홍신의 연구가와 함께 국수 얘기 조금 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영실의 뉴스 브런치 월요일 순서도 같이 인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